오늘 이 시간에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비거리 늘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즉 1년 미만의 분들 정도 보시면 저희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막아주고 레슨도 받으세요. 그러면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은 방향성도 분명히 있어요. 뭐 슬라이스가 나거나 뭐 어떤 방향성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 유독히 눈에 띄는 거는 비거리입니다. 뭐 슬라이스가 좀 나더라도 우리가 뭐 오비가 나더라도 막창으로 오비 나는 거랑 그렇죠? 그냥 뭐 200미터도 안 가다 오비 나는 거랑 또 망가지면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비유도 참 적절하죠.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이 보면 아마 비거리적인 부분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비거리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어느 정도 골프 스윙에 집중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골프 스윙을 한다라는 거죠. 즉 골프 스윙을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뭐 풀 스윙을 촥 해서 탁 이렇게 해요. 뭐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100미터도 안 가고 막 그래요. 막 남자 기준으로도 그렇죠. 120미터 이하 막 가기도 그래요. 그런데 골프 스윙을 보면 어느 정도는 적당하게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쳐도 막 120이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딱 보면 그냥 딱 하나입니다. 느리게 찝니다. 그냥 느리게 쳐요. 당연히 골프 스윙은요. 완성도라는 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배워야 되는 거지만 공은 우리가 이 클럽을 쳐서 멀리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즉 그 내면에서 이 내면에서 좀 흔히 말하는 까는 게 필요해요. 좀 때려야 돼요. 그냥 예쁜 스윙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때려야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옛날에 제 코치님한테 제가 이제 레슨을 받을 때 우리 외국인 코치님이셨죠. 뉴질랜드에서 제가 유학생을 하점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골프 스윙은 아무래도 좀 너무 집중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때 우리 나의 멋있는 스윙님께서 좀 다쳐고쳐 때리는 것도 좀 알려주시지 하는 좀 아쉬움이 솔직히 지금 와서는 좀 있어요. 좀 때려주기 해야지. 왜냐하면 분명히 막 때렸는데 멀리 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막 때렸는데 멀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골프 스윙을 좀 뭔가 디테일하게 잡다 보니 절제를 하다 보니까 골프 스윙을 절제를 하다 보니까 골프 스윙은 예뻐졌는데 공이 멀리 안 가요. 그것이 나중에 저희 어느 정도 이 발목을 잡는 핸디캡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건 골프 스윙은 어느 정도 초보자분들이 완성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도는 좀 때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성장을 합니다. 비거리도 좀 나아지고 방향성도 나아지고. 어차피 방향성은요. 우리 코치님들이 알려줘요. 그렇죠? 어느 정도 계속 궤도 얘기, 계속 클럽 페이스 얘기 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비거리를 어떻게 늘리냐. 효과 있습니다. 저 이거 써서 명확하게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이렇게 해요. 하다 보면 너무 스윙의 위치만 생각하다 보면 내 위치 여기,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공을 때리는 타이밍과 힘 전달력이 너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20분들만 이렇게 연습하세요. 소리를 짧게 이렇게 연습하세요. 딱 이렇게 한 초보 때 한 10번씩기부터 어려워요. 이것도 한 5번씩만 그냥 네떼우리세요. 다만 그때는, 그때는 너무 골프 스윙에 집중한 나머지 힙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떨어졌고, 이런 걸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체의 로테이션만 생각해서, 로테이션만 딱 생각해서 왜 로테이션냐면요. 로테이션을 안 하면, 그렇게 밀면, 우측으로도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파워가 잘 안 납니다. 즉, 이렇게 쳐서 공이 멀리 안 가고요. 손을 탁 돌려주는 타이밍 때 스피드가 한 번 팡 하고 증가됩니다. 그 힘을 같이 느껴보시는 거죠. 당연히 손을 팍팍팍팍 돌리다 보면 공이 왼쪽, 오른쪽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탁구 테니스 볼 때, 할 때 우리가 손을 팍팍 돌리지만 감각적으로 왼쪽, 오른쪽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또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연습하면서. 자, 이걸 한 3번 연습해요. 하나, 둘, 셋. 한 번 5번도 좋죠? 그 상태에서 얘를 딱 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연연하지 마시고 딱 잡고 아까 했던 연습을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빵 하고 치세요. 그냥. 빵! 냅다구리세요. 그냥. 이 연습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지만 163m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치인 거 봐.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을 들었거든요. 이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도 조금 도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실 필드 나가면.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연습장 보고 계시다면 핵심은 바람 소리가 나는데 바람 소리를 내려면 자, 일단 테이크 백부터 손을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어깨를 좀 돌려주세요. 자, 우리 원반 던지기랑 똑같아요. 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밀다가 손 딱 쓰는 늦죠? 탁 늦죠? 이런 듯한 느낌처럼 어깨를 충분히 돌리고요. 여기서 손을 팍 돌리면서 소리. 하나. 그때 팔 딱 잡아당기지 마세요. 왼손 쭉 밀면서 돌리면서 쭉 밀어주세요. 자, 원반 던지기. 여러분 탁! 원반 던지기. 원반. 레드선. 원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런 느낌. 와, 딱 치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걱정하시면 한 세 번 기워드릴게요. 세 번 기회. 자, 나는 치고 엄청 빠르게 딱 끊어서 빡 끊어서 치세요. 이런 듯한 느낌으로 나갈 거 다 나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멋진 풀스윙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 친거나 이렇게 쳐서 나간거나 아마 깜짝 놀라게 이게 더 멀리 나가는 분들도 많고요. 또 심지어는 비슷하게 나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골프스윙을 하다 보면 또 오버스윙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도 이렇게 멀리 안 가는데 탁! 친 게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핵심 포인트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이 레슨이 초보자를 위한 거라요. 초보자분들이 테크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어깨는 가만히 있고 손만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자, 그거 아니에요. 원반 던지기. 휙! 원반 던지기예요. 저 원반 던지기 딱 돌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끌면서 바로 손을 빵! 하고 돌리세요. 빡! 5분 남은 테고 아래서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쫙 끌려서 딱 하고 돌리고 쭉 밀어요. 최소는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 또 해요. 하나! 둘! 셋! 한 다섯 번 해도 좋죠. 자, 이 느낌. 여기서 처음 내가 계속했는데 공이 안 맞아. 그러면 연습 스윙을 약간 왼발 앞을 탁 때리세요. 이렇게. 탁탁 때리다가 짧고 강한 게 진짜 카메라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진짜 멀리 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비거리가 늡니다. 짧은 순간에 힘을 딱딱 발휘하는 그 느낌. 어느 정도의 골프 스윙은 잠깐만 잊어버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비거리도 함께 좀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위치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거리를 늘리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배웠던 열심히 배웠던 골프 스윙이 살짝 꼬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골프 스윙도 배우지만 별도로 이런 스피드 연습을 별도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골프를 한참 배울 때 상당히 도움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